한 거 아니지 라고 했더니 네, 화 안 났어요 이랬고 내가 진짜 괜찮은 거지 했더니 네, 진짜 괜찮아요 라고 했단 말이야 으이그 이 바보야 그게 진짜 괜찮다는 뜻이냐?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상황에 화 안 났어요 라는 말은 화가 잔뜩 났다는 뜻이고 진짜 괜찮아요 라는 말은 진짜 안 괜찮고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라는 뜻이라고 어? 아니 그러니까 화 안 났다는 게 화 났다는 뜻이고 괜찮다는 게 안 괜찮다는 뜻이란 말이야? 응 아니 대체 말을 왜 그렇게 해? 넌 그렇게 여자 마음을 몰라서 어쩌려고 그러니 넌 반화법이야 뭐야 이 씨 야, 윤아 씨 어디 있어 3층에 있는 것 같던데? 그래! 뭐야?